자, 다음은 고기 요리인데요. 보통 고기에는 소금이랑 생강물을 많이 넣는데 저는 울금, 울금물을 넣을 건데 이런 파우더를 해당해서 물에다가 넣어서 마리네들을 할 겁니다. 자칫 잘못 조리하면 노린내가 나기 쉬운 돼지고기. 고기의 잡내를 잡는데도 울금이 제격이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죽에도 울금이 들어간다는 사실. 울금 옷을 입은 고기는 특별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돼지고기가 냄새가 날 경우가 있어요, 상수육에. 돼지고기 냄새도 굉장히 없애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튀김이랑 울금이랑은 굉장히 잘 맞는. 우선 고기는 완성. 울금을 살짝 튀겨서 상수육 소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산호 셰프의 손에서 울금이 꽃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울금 튀김입니다. 간장, 설탕, 식초로 맛을 낸 소스에 채소를 넣고 끓이다가 튀김, 울금을 넣어주는데요. 새콤달콤한 소스가 곁들여진 울금 탕수육 완성. 다음 요리는 무엇인가요? 흰 살 생선을 이용한 생선 요리고요. 울금을 살짝만 좀 발려주면 생선의 풍미가 더 살아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소스 만들 때도 울금을 넣어줘서 생선 보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생선은 울엉. 생선살을 부드럽게 하고 비린 맛을 잡아줄 울금과 대파를 얹은 후. 찜통에서 약 8분간 쪄내는데요. 울금의 맛과 향을 머금어 한층 척척해진 울엉찜. 그런데 중국 요리에 불맛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완성된 요리에 기름을 부어 중식 특유의 맛까지 살려냅니다. 울금과 파의 채향이 기름과 함께 생선에 배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담백한 맛을 낼 수 있는 조리법이거든요. 중국식 울금 우럭찜 완성. 쉽게 또 집에서 드레싱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으로 만든 드레싱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도 괜찮고 집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무리는 상큼한 샐러드? 올리고당이 없으시면 설탕. 밥맛이 풍부한 망고와 울금은 궁합이 좋은 식재료인데요. 망고의 비타민 A와 울금 속 커큐민이 더해져 영양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알싸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이 나는데 채소와 샐러드와 결합됐을 때는 같이 씹으면서 결합되잖아요 맛이. 그러면 어떤 풍미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샛노란색이 매력적인 울금 망고 드레싱. 각종 채소를 얹어내면 식전 입맛을 도두는 에피타이저로 손세가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